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 뿐만이 여러분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정말 아주 집중력을 요구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텐데 정말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첫 번째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긴장을 했을 것이고 긴장을 통해서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모의고사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우울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곧 수능 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발전할 것이고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수능 그날이 결과의 날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요 장풍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끝나고 바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그래서 총평은 아직 우리가 이제 오답률이 베스트 5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 오답률을 포함하여 총평은 장풍이가 다음 날 내일 촬영을 해드릴 것이고 우선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단원을 조금 찾아보는 일찍 일찍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메꿔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장풍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6월 모평은 좀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수험생,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이제 N수생을 포함한 수능 대비 지구과학원은 좀 해볼만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6월 모평이 제일 그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조금은 덜 해놓으면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이고 지존역이라든가 지구력 이렇게 기출 문제까지 한번 다 풀어봤다면 조금은 해볼 만한 그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풍이가 총평에 있어도 말씀드릴 거지만 1번부터 16번까지, 즉 세 번째 짱까지는요 해볼만 해요 어렵지 않아 이제 17번, 18번, 19번, 20번이 굉장히 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장풍의 생각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17번부터 20번까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16번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정말 관리의 싸움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느꼈던 시험이고 왜냐하면 이 시간 분배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죠? 17번, 18번, 19번, 20번 같은 경우 20번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된다는 것 어떤 친구는 또 20번부터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하여튼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 그리고 또한 문제를 풀면서 또 이 6월 모평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기출문제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EBS 연계교제에 대한 분석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우선 보시면요 퇴적구조, 가와나 자, 이건 얘들아 점위층이고 이건 건혈입니다, 그죠? 응, 이거는 점위층이고 건혈이에요 이거는 퇴적구조입니다 점위층이고 이건 건혈이에요 자, 가는 점위층이야 나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되지, 그죠? 이 가가, 가가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되죠 자, 가와 나는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퇴적구조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지층의 상화관계라던가 이 상화관계를 통해서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적될 당시에 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위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수심이 깊은 곳 얘는 육상으로 노출되어서 좀 건조한 기후 그죠? 건조한 기후 이렇게 환경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적구조라는 것 자, 1번 문제는 조금 가볍게 문제를 풀었을 것입니다 워낙 이 나에 대한 이 수심이 깊은 것은 정말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던 그러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피해서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요 네, 이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2022년도 6월에 6월 모평에 나왔던 자료랑 똑같아요 자료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령되어 있고 변환단층되어 있고 여기에 해구되어 있는 거 똑같아요 근데 2022년에는 얘들아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B였어요 아, 요것의 차이고 이 자료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A는 해령이니까요 해령이니까 맨틀대류 상승부가 존재하는 거 그렇습니다 해구는 맨틀대류 하강부 얘는 해령은 발산형 경기이기 때문에 맨틀대류가 상승부 자, C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판 그렇습니다 섭입대 자, 해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아 섭입대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다음, 화산활동은 A가 B보다 활발합니다 그렇죠, 변환단층은 여기 변환단층이에요 변환단층은 화산활동이 없습니다 온리 천발지진만 그래서 장풍이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해령은요 천발지진과 화산활동 그리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누가 더 커요? 밀도가 큰 애가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이렇게 섭입을 합니다 되네? 이거 한냉전선 아니다 되네? 이렇게 섭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앙 진원으로 수직으로 올라온 지표명과 만나는 지점인 이 진앙 진앙의 수가 많아지며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이것도 우리가 해양적 확장설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앙의 수가 많아지며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그렇지만 여기는 보존형 경계에 비해는 화산활동이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